마태복음 25장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낙은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근에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물론 큰 평강이 여러분 십년 가운데 깃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역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종말과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매우 중요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보면 결론적인 부분이고 어쩌보면 우리의 라이프스타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제목을 라이프스타일로서의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서 선한 습관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의 모습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면서도 이 본문에 아주 특정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주님 제림하실 때의 말씀이죠. 자기 영광의 보좌의 안절이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탁 캐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았다는 표현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 헬라 성경으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민족 에트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각 민족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은 양의 민족으로 어떤 민족은 염소의 민족으로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유의깊게 살펴보면 민족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사나운 민족 굉장히 순종적인 민족 굉장히 지혜롭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민족 굉장히 논리적인 민족 다양한 민족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것입니다. 이건 그 민족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민족적 성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민족의 여정 속에서 형성되어진 성품일 것입니다. 그 성품은 어찌 보면 그 민족의 지도자가 각 세대마다 만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성품은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성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민족을 쉽게 얘기해서 주님 제림하실 때 민족들을 따라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르되 양의 민족 의인들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린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라신 것을 보고 맛있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낙은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낙은에 들을 영접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을 주었고 이건 특별히 주님께 한 일이 아닌데요. 우리 그냥 일상생활로서 했는데요 하는 마치 라이프 스타일로서 행했던 민족의 성품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갈았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시고.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양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염소의 민족을 저주하셨는데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이 누구에게 행한 것을 보고 혹은 축복하고 혹은 저주를 했을까요. 거기에 기준은 무엇인 거니 대상은 누구인 거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내 형제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대에 앉을 보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믿는 자입니다. 적어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성도 그분은 그리스토의 형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말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가난한 성도 병든 성도 어찌 보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성도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봐. 저 사람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거야. 저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으셔서 저렇게 빌빌거리고 열심히 뛰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네. 저 사람 어떻게 해서 남편을 잃어버렸네. 저 사람 어떻게 아내를 해버리고 호래미가 됐네. 이런 그 표현들. 지극히 작은 자. 세상 가운데에서 작은 자라고 혹은 별로 취급받지 못한 상황 속에 있는 학력도 없고 미래도 없어 보이고 탤런트도 없어 보이고 뭔가 남들보다도 못나 보이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 중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럿도 아니고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민족이 지극히 주님의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이수민은 한 심령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고 별벌리 없다고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돌보아 주고 먹여주고 감싸주고 치료해 주고 옥에 있을 때 찾아가주고 하는 이런 민족의 특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천국을 상속으로 주신다.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시는데 그 우편에 이 양의 무리들이 양의 민족이 앉는다 한다는 것은 우편에 앉는 것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들이 행한 주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 된 자 중에 특히 작다고 얘기해지는 자, 세상 가운데 인증받지 못하는 자, 멸시당하는 자,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 자,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선을 행한 자. 어찌 보면 언덕길을 올라가는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들어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누구 자랑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억도 못합니다. 그냥 당연히 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높이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좀 있습니다. 형제 가운데 직장을 갑자기 잃어버려 가지고 가족의 아이들은 많은데 매달 방세를 낼 것이 없고 살 곳이 없고 먹을 빵을 살 돈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우유를 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들에게 빵을 사서 문고리에 걸어놓고 또 돈을 얼마 봉투에 넣어 가지고 문 밑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냥 감동돼서 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체다카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체다카를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중요하죠? 만약 좀 더 해석을 해나간다면 세상에서 큰 고난당한 주님의 형제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충을 당했습니다. 2차전쟁 때 600만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전부 도망을 가서 미국으로 또 터키로 또 호주 쪽으로 막 도망을 갔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받아주지 않고 처음에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나라와 민족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대인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때 행한 일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렇을 때 또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뒀을 때와 옥에 갇힐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는지를 아시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돼? 저희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에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근에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뒀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이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시리니 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도 라이프 스타일로서 할머니가 무거운 점을 지고 가는데 혹은 리허간을 끌고 연탄을 끌고 올라가는데 젊은 청년이 썩 모르고 지나갑니다. 보고도 양심상 도와줘야 되겠는데 자기 옷이 더러워질까 봐 못했겠죠. 이후 사람이 긴긴대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울고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저렇게 우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는 열이 올라서 울고 있고 그 엄마 아빠는 지금 직장을 잃어버려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도와주고 싶은데 아까운 마음대로 못 도와줬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을 한나라와 민족이 적용을 시킨다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만약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가장 역사 가운데 주님의 형제로서 가장 적은 자 중에 하나였는데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여 난파선 마치 배를 타고 그냥 대항을 헤매면서 어느 민족이 우리를 받아줄까 했을 때 받아주지 않은 민족, 받아준 민족 그 차이를 지금도 말하는 건 아닐까요 지진을 위해서 큰 고난을 겪는 터키 전쟁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시리아 사람들 아랍 민족들 각지에 흩어져서 이제는 여러 민족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많은 이 난민들이 지금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돕는 손길 그리고 돕지 않는 그 매정한 마음 돌이키는 마음 이 차이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주님 오실 때 이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이와 같은 질문 이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의 두려움으로 찾아듭니다. 특히 마지막 때 전쟁과 민족 간의 전쟁 나라와의 전쟁 때문에 수많은 난민들이 수백만 수천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라이프스타일로서 당연히 법으로 그 나라의 지도자가 호소하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한다면 어떻겠느냐 우리 난민을 좀 받아주자 하는 마음을 가진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의 차이점도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46절에 정의는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 의인 여기서는 선을 행하는 자 체다카 히브리온으로 뮤시파트와 체다카 뮤시파트는 재판 공정한 정확한 이것을 말한다면 체다카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은 자비로운 의로움 그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오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민족에 대한 심판이다. 마지막 주님의 제름대. 두 번째 양의 민족도 염소의 민족도 동일하게 질문한 것이 우리가 언제 양의 민족은 라이프스타일로서 선한 사람들을 돕는 마음을 가진 민족이었고 염소의 민족은 그들도 라이프스타일로서 매정하게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 이익을 위해 살아갔던 민족 차이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선행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는 체다카를 행하는 중요한 이유는 구원을 선행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선행이 라이프스타일로서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과 열매로서의 체다카가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나타난다는 정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엽시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표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드러내며 살아갑시다 그랬을 때 주님 심판대 앞에서 적음도 부끄러움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자녀로서 마땅히 영생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를 보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은 것입니다 라이프스타일로서 선을 행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도 우리 민족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제정하고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영적 지도자 혹은 교육계의 지도자 혹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러한 어떤 캠페인을 부리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되새기면서 한번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